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됐나 저는 오히려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게 아니라 음지에서 오히려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순신 케이스를 가지고 살펴봅시다 이게 정순신 케이스의 타임라인입니다 2월 25일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바로 그날 경찰청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에서도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경찰청이 법무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용산회에서 인정을 하고 3일 뒤에 한동훈 장관께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3일이 제가 마음에 걸려요 한 장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시는데 왜 유독 인사검정에 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이고 뒤늦게 발언을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일 법무부 관계자가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정순신 우리가 검증했는지 저 자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발표 한 장관하고 상의하고 발표한 겁니까? 저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개별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드리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 안 하셨다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기회로 주시면 권순정 기조실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제가 25일 정보위에 오셨죠? 정보위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권순정 기조실장에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대변인이 장관하고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순정 실장은 통상적으로 장관과 상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보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 허락 없이 나갔다는 걸 나중에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하고 상세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개별 사안 검증 여부에 대한 확인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제 입장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의하지 않았다? 아니 아니 저 뜻이 제 뜻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조가 그랬는데 25일 당일은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개별 발언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하나를 장관이 언론에 대응하다가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폭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번 ppt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 ppt 왼쪽에 보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면 kbs 보도가 있습니다 kbs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18년 11월입니다 바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배치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동훈 장관 제일 왼쪽에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차관 인호공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권순정 또 이번 인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현우 모두 다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정순신 혼자 언론에 대응했고 혼자 감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정순신 케이스를 말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저 정도로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무부의 관행이고 업무 중체가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규칙이 있지는 않고요 저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당시에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그거를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리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파다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키고 넘어갑니까? 그 정도로 판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월 18일부터 정순신 유력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한 달 넘게 동안에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없습니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던 거고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순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보도를 안 한 거죠 경찰 3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이게 확인되지 못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고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 이 상황은 이렇게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경우 그 이후 사건에 있어서 보면 다 있었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도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해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백엄의 부대변인 했다고요? 저는 백엄 부대변인 했다고요?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검에 부대변인 했다고요?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김어겸 의원님 예 달락이 났습니다 예 달락이 났습니다 예 아니 달락이 났습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며 예 아예 그때 왜 전수신이 답변을 안 했는지 어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혼자 그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 정도일 때도 경찰 업무에서 경찰 시스템에서 보도가 안 됐는지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대검 부대면이 나와있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면이 김어겸 의원님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장관 답변하십시오 자 먼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이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관이 인사검증의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제가 위원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질문하셨잖아요 답변하십시오 제 말씀은 자 이 인사검증관리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예기월위에서 민주당께서 뭘 주장하셨냐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에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려고까지 주장하셨어요 그 말씀은 실제로도 제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얘기됐던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걸 검증해서 좀 걸러냈었으면 이런 일이 본인이 다시 아픔받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